드디어 저희 집 분당이 다 다가오네요. 무사히 집 근처에 다 와갑니다. 분당이는 네 번째 눈이에요. 겨울 안구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. 온통 눈이네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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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겨울 안구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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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여있네요 도착할 즈음에 조그만 노감이 들면서 그래도 끝까지 정신줄을 넣지말고 잠시 후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900m 드디어 집이 가까이 오고 왔어요 무서워요 썰매를 타는게 아니고 전동차를 타고 드디어 집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차할때까지 안전안전 무사히 다 왔어요 주차하면 끝 대근끼리 무섭네요 와우 미끈 아파트에는 눈이 더 많이 쌓여있네 와우 와우 주차장 주차장 구공 분당 네번째 눈 퇴근해서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거죠 와우 또 쌓였네 다 녹을까 했더니 차들이 다 지하주차장으로 옮겨졌네요 눈이 와서 매일 아침에 또 어떤 겨울왕국이 그려질지 기대가 됩니다 눈 쌓인 집앞입니다 그 다음 눈 쌓인 집 눈 쌓인 눈 쌓인 집 흠흠 흠흠 감사합니다.